불을 피와 가지고 이렇게 가온야를 생산구이 하우스 비엔티안 황태우의 지금 아침 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번에 왔던 친구네 강키 또는 언니 친구네 황태우 방충망이 감명 깊었던 친구네 황태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입구는 똑같습니다 입구 방충망은 여전히 그냥 파만색 똑같습니다 방충망 선물 안하겠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굽굽한 냄새는 안되요 선풍기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카오니아옹 카오니아옹 이렇게 카오니아를 아침에 만드네요 불을 피와 가지고 이렇게 카오니아옹 마우스 매일 매일 마우스 매일 카오니아옹만 들어 먹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지 황태우의 지금 아침 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 틀어놓고 이렇게 자니깐 그냥 잘만 하더라구요 라오스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작가 이렇게 황태우가 그렇게 좋아요 얼굴이 작으니까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고 여기 황태우 아 옆에 이거 여기 황태우가 15년 됐어 15년? 네 15년 동안 황태여 살았다고? 3명 같이 살았 아 오래 살았네 물이 이렇게 있고 라오스는 인형이 항상 이렇게 있네 인형을 좋아하나보네 아니요 인형 좋아 아니에요 보통 라오스사람들이 나이 어린 생일 그리고 친구 인형 이거 선물이에요 아 선물 주는구나 예를 들어 남자친구 없어요 인형 선물이 참 이거 안 나요 아 그래서 여기 침대에 큰 인형들이 많구만 네 안고 자라고 아 소소한 것들이 있네 짐이 많지는 않고 이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물 또 먹는 거야 물 먹는 거야 이거 부엌은 벽이 이렇게 뚫렸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다 뚫린 상태에 방충망을 설치해놨네 아 이건 뭐 다 있네 집집마다 이거 한국의 한 6,70년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오스가 화장실이 참 독특합니다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휴지가 없어요 위에 전등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어두운데 자병기를 설치해 놓고 바게스에다가 이렇게 바같이 이렇게 물 떠서 이렇게 볼리버그 이렇게 물로 손과 물로 닦는 시스템 이게 좀 적용 안되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손으로 카운이나 먹고 다 하고 손으로 똥 닦고 다 물로 다 합니다 장모님 드리려고 암마매트 가져왔습니다 장롱은 없고 저렇게 천으로 된 야 이것도 우리 옛날에 진짜 한 70년대 있었던 그런 천 장롱이라고 365일 벌쳐던 이 모기장 아 아 아 아 아 언니 가 왔습니다 집주인 언니 고생했어요 이거 뭐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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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하 고생했어요 배낭 호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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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또 밖이라 더 시원합니다 오 빡빙 네 어 생산구이 아침 요리 장작 자르는 칼 조선나도 비슷한데 나무자르는 칼인가봐 일자르 된 칼 이걸로 나무자르면 잘 잘릴 것 같아요 장작 여기 헝태우에서는 요리를 바깥에 나와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화덕이 하나씩 주인이 있는 것 같고요 밖에서 나무를 떼어서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용 식탁인가 나물 요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 라오스가 저희 장모님 집에도 그랬고 테이블을 이렇게 돌로 만들었더라구요 위에다가 타일 발라가지고 해먹이 이야 이것도 해먹이 엄청 엄청 어렸다 이거 엄청 어렸다 해먹이 이거 엄청 어렸다 해먹이 이거 여기 방충망이 비슷하네 집집마다 방충망이 비슷하네 이거 짜라이디 라오스사람들이 인형을 좋아하나보네 저의 얼굴이 적으로 보여요 너무 예쁘다 바보 얼굴 또 가나 그리워 오늘 그보다 일하고 가 지금 일하러 가? 네 밥긴 네 똑같이 오빠 보여 잘 안보여? 얼굴 안보다? 네 안보다 그냥 보다 알아요 옷 갈아입어? 네 옷 갈아입어? 네 언니 이거 부끄러움 많아 부끄럽다 많아 오빠 얼굴 안보다 왜? 창피해서? 창피해서? 어 아버지, 아버지, 파악 이거 파악 파악 언니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제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출근하는거 언니가 은행에서 근무하지? 응 유니폼? 회사 유니폼? 응 하지만 치마 파악이 아니라 유니폼이 아니라 음 저는 깜빵색 원전일 화요일 파악이 이뻐 파악이 이뻐 시간 없어 아 시간 없었어? 아 시간 없었어? 어 회사 옆에 빵이 있어 빵? 빵? 빵 먹어? 비야내 없어 너 아나 이거 짠크림 짠크림 짠크림? 네 응 아침에 아까전에 나물 따듬은거 요리하시라고 요리하시라고 이번달 이거 거보다 새거네 네 누전이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언니입니다 닮았네 닮았어 닮아요 극간 나 극간 응 오늘 언니 급일하고 그리고 시간 없어서 나중에 영상 찍어 네 같이 찍어요 오늘 바이바이 부끄러움 많이 타네 하하하 옷은 이렇게 앞으로 있네 이거 어디가 앞에 바람? 바람? 배앞 아 더워 아 햇빛 마리 옷 수록 게잇 응 그리고 먼지 먼지 하하하 아침에 밖에 나와서 다 같이 요리하시는 거네요 계란 계란이 일요 nope 아 예 아 아 으 으 이 형태우 야친 유 아 여기는 뭐 봉사 안에 아 전기공사 하는구나 송전타 만드는거야 송전타 맞아 송전타 어 송전타 만드는거야 친구 오드바이 왜 안타 열쇠 없어 아 열쇠 키 없어 있어 왜 안타? 오토바이 타고 가자 왜 다시 오다 여기 가자 오토바이 타고 가자 오토바이 있고 머리에 오빠 타고 오빠 운전 타고 이거 하이버 써야돼? 네 이거 써야돼? 네 아직은 좀 많다 오토바이 타고 가자 아 현대포터 불티나 현대포터 오래된 현대포터 라우스 다 있다 잠깐 오는 비와 아 비와? 하늘이 구름 먹구름은 아닌데 약간 좀 이쪽은 하늘이 막 파란색인데 이쪽은 약간 하얀색이다 여기 철조망이 있지 지붕에 이 지붕에 왜 철조망이 있어 이거 안 몰라요 이거 집 아니야? 집 맞아? 네 왜 철조망이 해 놨어? 군부대처럼 이야 전봇대가 이거 전봇대가 사각형이네 사각형 동그란게 아니고 사각형 전봇대네 이거 아 이 바나나나무네 바나나 없네 집에 이렇게 바나나나무 키우면은 아 여기도 보니까 철조망 켜놨네 이렇게 아 이 집 담벨에다 여기 철조망을 많이 켜놨구나 도둑놈이 많이 들어오나? 아 아저씨 아 윙 멜리 US 장악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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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등이 있어요. 옷이 괜찮아요. 뭐죠? 오토하이 멋진다. 이거 정기 얻어봐. 뒤에 탈수도 있고. 어디 가는거야? 평화에... 홍머. 홍머. 아 병원. 오 소리도 없네. 이거. 이야. 여기 잔면. 하나, 사, 사용형. 오케이 오케이. 네. 쌍두리제인가. 이게. 멋있다. 이야 이거 문고리도 없네. 문고리가 없어. 아... 오빠. 어떻게... 여기... 오빠. 옷 우리... 네. 희망. 오빠. 어? 바람 이거... 바람... 바람... 바람 없어. 그래? 지금 이거 바람 없어. 있어. 오빠 가서 바람 넣을 때 있어? 있어. 가보자 바람 넣자. 응. 바람 없네. 하이버. 네. 하이버. 못 받으시네. 야. 다이버. not that. 다이버. 봅시다. 으깎아.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